서정욱 변호사 물론 변호사들은 법을 다루지만 아주 예측이 정확한데 이 예측대로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준석의 죄책을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3.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2005년도 1952 판결 참조. 나. 본건의 경우 2015년 8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은 범죄의 단일성이나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2. 증거 위조죄.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 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010년도 2244 판결이고요. 다. 본건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착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허위의 사실 확인서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거 인멸 등죄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3. 범인 도피죄. 가. 제51조. 범인 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 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8년은 수사기관은 범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재반 증거를 수집, 조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 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007년도 11137 판례고요. 다 범인 도피죄는 적극성과 행동성이 아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혐의가 적용된다고 봄. 묵비권이나 허위 진술 정도는 혐의를 구성하기 어려움. 본권은 김철근이 단순한 허위 진술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의 투자각서를 제출하여 이준석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으므로 인정될 여지가 많음. 4. 무고죄. 성상납의 여러 증언들로 비춰볼 때 진실일 가능성이 높고 가장 처벌될 확률이 높다고 봄. 이렇게 서정욱 변호사가 법적으로 이준석의 죄책을 판단했는데요. 결론을 앞에 썼죠. 알선수제나 성상납, 알선수제 증거인멸교사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포괄일제로 성립하기가 어렵다. 범인 도피교사 증거은닉제죠. 이거는 반반인데 그래서 보면 앞에 결론에서는 반반이다. 이걸로 처벌될 수도 있고 처벌 안 될 수도 있다. 반반으로 봤는데 법리적 해석을 설명한 거에 보면 범인 도피교사제도 반반에서도 조금 죄를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게 뉘앙스에 나왔고요. 무고죄는 이건 딱 떨어졌다. 이렇게 높아 보인다. 해석을 했는데요. 무고죄는 여러 법률 전문가들, 변호사들이 딱 떨어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정권교체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검찰에서 이걸 무고죄도 적용 안 지키리는 만무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이건 다 예상할 수 있는 건데요. 무고죄만도 크다고 그럽니다. 10년 이하라고 그러니까 10년 다 때리지 않겠지만요. 최소한 3, 4년이라도 때리거나 이러면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니까요. 무고죄는 딱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서정욱 변호사의 법적으로만 해석한 칼럼이라고 그럴까요? 메모라고 그럴까요? 이런 글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죄책은 무고죄는 딱 떨어졌고 범인인 도피교사죄라든가 증거인멸죄는 반반인데 약간 더 확률적으로 죄 받을 확률이 조금 높다는 거고 알선수죄나 증거인멸교사 이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이게 무고죄를 잡으려고 검찰도 12시간 조사를 한 거예요. 무고죄는 성상납 받은 게 확실해야 되거든요. 안 받았으면 이제 무고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받았는데 공소시효는 지났더라도 받은 사실을 안 받았다고 상대를 고소했잖아요. 강호석과 김세희의 그 가세안을 그게 이제 무고죄 딱 떨어진 건데 이렇게 됨으로써 무고죄가 확실시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국민의힘의 윤리위라든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율사 출신들이 많잖아요. 법률적으로 준석이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한동훈 검찰에서 무조건 기소될 거다. 그렇다면 기소가 되는 징계는 정당하다. 그게 이제 문자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유상범과 정진석의 문자로도 나타났는데 유상범은 그 문자가 노출되면서 깨끗하게 또 징계하는데 이준석이 걸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깨끗하게 징계위원회에서 사표를 했습니다. 유상범의 행동 훌륭했고요. 유상범은 참고로 유오성 영화 친구의 주인공 영화 강릉의 주인공 유오성의 형입니다. 영월이 나온 슈퍼스타 유상범과 유오성인데 산뜻하게 사표를 내네요. 하여튼 이렇게 되니까 법률적으로 기소가 될 게 뻔하니까 징계될 거다 이런 식으로 문자 주고받은 거 아닙니까? 추가징계 지금 위원회에서 열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는 거는요.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 수위만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징계 수위에서는 제일 낮은 당원권 징계 6개월을 매겼는데 이번에는 징계를 하겠다는 건데 제일 낮은 게 출당 권유예요. 당원권 정지 몇 개월 이거는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징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6개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몇 달 징계 이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그 이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출당 권유나 아니면 제명인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제명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아주 100번 양보해도 출당 권유는 나올 것이다. 그럼 출당 권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며칠 내로 출당 안 되는 거거든요. 이준석은 이제 그 다음에 자숙하고 이럴 사람이 아니죠. 바득바득 또 우기고 또 그걸 갖다가 징계위에 또 처분을 예를 들어서 출당 권유를 했거나 제명을 했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또 가처분한다. 그걸 무슨 뭐 한다. 또 난리를 필 겁니다. 이제는 소용없고요. 근데 저는 한심한 것이 이준석 한심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악당이고 이 악동 악당을 지금까지 후둘리면서 저지를 못하고 제어를 못하는 이 국민의힘. 그 처음으로 올라가면 난동 부릴 때 아주 처음으로 가면 당대표 선거에서 룰을 만들 때 역선택 방지를 못한 그 책임들 그 국민의힘 중진들 아닙니까? 역선택 방지를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외쳤는데 그거 신경 안 쓰다가 나경원 의원 떨어지고 이준석이가 역선택으로 당대표 됐는데 그러고서는 사사건건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제끼려고 그랬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안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안았어도 대통령 그때는 후보였으니까 후보니까 끌어안으려고 그러죠. 그럴 때 당의 중진들이나 당에서 그때 제거했어야 돼요. 의총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지났어요. 양두구육 나오고 이럴 때 징계 위에서 그때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준석 임기 동안 1년을 깔끔하게 했어야 되는데 윤리위원회에서 그 뻘건 옷 입고 이왕이 위원장인지 뭔지 6개월을 하는 바람에 사태가 또 이게 뭐 가처분이다 해석이 나왔잖아요. 거리냐 사고냐. 그때 권성동이 또 짱구를 굴리고 자기가 어떻게 욕심부려서 권한대행으로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시간 끌다 당대표 한번 해보려고 이게 또 거리가 아니라 사고로 해석을 하고 또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또 주호영이 나와서 또 이게 또 자기 정치 하느라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가처분 당해서 또 이러고 그랬는데 또 주호영이가 또 원내대표가 되고 이준석이는 만만한 어른들 보니까 만만하거든요. 이준석이 볼 때 나는 악당인데 권성동, 주호영 등등등 상대해보니까 아휴 해볼만 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악당질을 하는 거예요. 다 동물들 두고 상대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냥 깨갱해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근데 만만하면 하이에나도 사자한테 들이대요. 만만한 꼴을 그동안에 중진들이 쭉 보여줬어요. 그래서 참 답답한 형국인데 아직도 못 끝나고 있잖아요.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이왕희 위원장님 결자 해지하세요. 6개월 하는 바람에 이 꼴이 됐어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번에 깔끔하게 제명시키시고 한동훈의 법무부가 검찰이 제대로 할 것 같은데 기소할 겁니다 아마. 그럼 거기서 정리하면 이번에 중진들이 이준석 찾아가서 진짜 세게 윽박 지르세요. 자꾸 그만 까불고 니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좀 내보내세요. 그럴만한 깡다고 있는 사람이 없냐. 36살짜리한테 그거 한번 못해요. 준석이 불러다가 야 한잔하자 그러고 너 이제 그만 까불어. 이제 그만 까불고 너 2년만 나가 있어. 그러면 다시 우리가 부를게. 이거 하나 할 사람이 없어요. 그거 하나 못 굴어요. 무릎 꿇어 다시야. 이거 하나 할 사람이 없어. 그냥 요는 집어고 요는 집어. 가만있어. 이때는 어떻게. 이때 이따 무는 게 낫지. 가만있어. 조금은 어떻게 될지. 가처분을 좀 기다려 봐야지. 가만있어. 그럼 주호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주호영이가 그러면 나중에 또 당대표 될 수도 있나. 아니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동청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에라이. 아이고. 이런 전부 비겁한 사람들 추생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엔 정리합시다. 왜 우린 응원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 당원 가입 운동합시다. 당원 가입해서 이런 비겁한 사람들요. 비겁하지 않게끔 책임 당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압박을 해야 돼요. 투표로 압박을 하고 때로는 의견으로 압박을. 그러려면요. 당원 가입해야 됩니다. 한 달에 천 원씩 세 달 내면 책임 당원 됩니다. 당원 가입해 주시고요. 당원 가입할 때 그냥 추천인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그럼 이준석 때문에 가입하는 줄 알아요. 추천인 면에 이봉규 써주십시오. 이봉규 TV. 써줘서 우리의 힘으로 보여줍시다. 아니면 윤석열 지키기 뭐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야 이준석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걸로 아니까 당원 가입해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국민의 힘을 바꿔보시죠.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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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